전국노래자랑이 오늘 추석 특집으로 지구촌 노래자랑을 100분 동안 보내드렸습니다. 자 오늘 이 무대의 주인공들, 금년 추석의 꽃입니다. 모두 나와서 결말을 기다리고 섰습니다. 출연자 전원에게 수고의 박수를 주세요. 반갑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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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오늘의 입상자를 발표해드리겠습니다. 발표에 앞서서 오늘 나와서 열심히 하신 분들 다 입상을 합니다. 그러나 심사 결과 순에 따라서 발표를 해드리겠습니다. 맞죠? 아 오늘 특별상이 나왔네요. 특별상 짭짤아 우크라이나 예 빌리나 나오세요. 이야 좋습니다. 역시 저와 같이 춤추었으니 상탔네. 네 이오호석 씨가 상을 주셨습니다. 고맙습니다. 자 다음은 인기상이 두 팀이 또 나왔습니다. 인기상 두 팀 중에 먼저 아주 재밌어요. 케냐 호골계 내라니가 어때서 인기상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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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예 예 고맙습니다. 네 우리 유창 영창께서 또 이렇게 기념품하고 메달을 걸어드렸습니다. 수고하셨어요. 인기상 두 번째 팀입니다. 네 아휴 정말 뭐 그냥 아휴 정말 너무너무 가까웠습니다. 포즈바들 빵빵 한 번 해드리겠습니다. 아휴 보기 여러분들 대신 차려주는 얘기였잖아요. 박수 주시기 바랍니다. 예예예예 아휴 정원수 작곡가님이 또 이렇게 기념품 배달을 걸어드렸습니다. 감사합니다. 자 다음은 장요상입니다. 장요상 두 팀 너를 위해 불러주시는 케나티티 아휴 와 두 번째 나와서 잘 잘했어요. 친구가 아니면 안 남이시니까 배달을 걸어드리고 그냥 문질러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 축하합니다. 자 당요상 두 번째 분은 아 전 그 각국에서 나오는 분들이 다 돼서 골고루 좀 찾으면 하는데 그렇게 돼 가는 것 같네요. 사랑밖에 난 몰라 인도네시아 유세 아유 다 먹겠어요. 네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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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은 새가 또 이렇게 아이고 아이고 좋아요 좋아요. 고맙습니다. 자 다음은 우수상입니다. 우수상 한 팀 네 아 눈 감고 누르면 정말 그분의 노래가 듣습니다. 미료로 미료로 들어갔어요. 사랑의 미루 불러주시는 분 야 제기 몽골 축하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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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네 아이고 아유 또 한 번 읽어주신다고 주현미씨가 또 여기 다 정한다. 예 예 아유 우리나라 불꽃죠. 아유 또 코가 시큰 눈물이 나오는구나 아유 눈물이 나오는구나 기꿈의 눈물이 그냥 빗물처럼 조르르르르르르 대상 필리핀 보여줄게 우리 집 고르토카 프로세스 감사합니다 아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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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멋짜록 오늘이 출발점이 되어서 해혜 연연히 우리 모두 세계인이 가까워져서 하나 되길 바라면서 저는 다음주 정규방서에서 만나뵙겠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네게 싸준 너 수저취고 네게 싸준 향수고 지금 중돈 그녀만 나 또 웃고 있겠지 더럽게 처 같은 놀이 모르고 더 단만큼 엄마를 더 어떻게 더 잘해야 할거리 어둠 아무리 지윤해도 어둠 아무리 지윤해도 덩대한 날이 옳은 마인마에 지난 시간이 오그랬어 자꾸 눈물이 흐르지 마 보여줄게 완전히 달라진다 보여줄게 훨씬 더 예뻐진다 바빠처럼 사람 때문에 빠져들게 널 앞둘 새워해 울지 않게 오우오오 더 멋진 않다 그라면 동포해줄게 동포다 행복한가 꽃이 도수지않아 불어치지않아 보일 바람의 후회 라라라라라라라 한글자막 by 한효정